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 내일부터죠. 3억이 넘는 집을 사려면 전세대출부터 갚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 작가분의 전환에 따르면 선생님 조금만 있어보세요. 오늘 저녁 때 혹은 내일 아침에 게스트 선정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뭔가 이래서 왜 그랬더니 저번에 대통령이 하고 나서 오늘 12시에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 전에 10시인가 기사타전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3억 넘으면 오늘부터 전세대출 갚아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에 예고됐던 거를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도의 대책이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과 또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어떤 세제 쪽에서의 개편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김현미 장관한테 대통령이 지시 형태로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연관 관련 부처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저번에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그물망처럼 이렇게 빈 구석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살아 움직이는 자산 시장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책이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아 이거 영향이 있네 이런 정책들 그리고 무조건 집값을 때려잡는다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내놓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일부터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거 뭐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넓혀져. 서울 뭐 수도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되는데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전세대출 전세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대출 받고 갭 투자 이걸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집의 기준을 3억 원 넘는 아파트로 이제 더 타이트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추후로 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3억 원 넘는 걸 사면은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연체가 발생하는 걸로 기록이 돼가지고 급용 거래에 굉장히 불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전세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게 전세대출 받으려면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SGI 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은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증을 안 해주면 금융회사에서 전세대출 안 해줄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세대출을 불가능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분양자에 대해서 기존 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는 이런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해주도록 그렇게 대책을 낸다. 그러니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투자자 한 분하고 저녁 먹다 보니까 집을 내놨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경기도 1원에 집이 있는데 집을 한 채 더 이렇게 찾뒀는데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대충 정부하고 이렇게 각을 써서 싸울 필요가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을 내놓은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마는 한 가지 바람은 글쎄요. 너무 우리는 주택시장에 사회적인 부가 많이 국가적인 부가 거기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산 보유의 관점에서도 좀 스펙터를 늘리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도 주식시장으로의 많은 유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택이냐 주식이냐 혹은 채권이냐 이런 큰 자산의 어떤 클라스의 관점에서 주택시장도 그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좀 인식해주는 그런 인식의 확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자산시장에 부동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에 투자되는 돈일 수 있겠으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다른 부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기도 한데 또 사용가치로서의 어떤 우리 가족의 안식초고 또 일을 하기 그런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도 가격이 오른 거를 완전히 불러서 들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은 또 따로 있죠. 그냥 뭐 다 주택을 한다든지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의 보금자리 한 채 이거를 갖고자 하는 그 생각은 아주 본능적인 것 같아요. 특히 가정으로서는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다 버무려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관 중에 가장 큰 데가 아마 국민연금인 것 같은데 여기가 2분기에 어디에 투자했나 봤더니 배터리 바이어 소부장 이쪽을 많이 사드렸군요. 네. FM 가이드에서 본 겁니다. 통계라든지 자료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7일 현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종목은 300개가 조금 안 되는 299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1분기 말 이후에 지분을 늘린 종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오히려 지분을 더 늘린 종목을 보니까 123개인데 그중에 보니까 비대면 산업 관련주로 꼽히는 게임 소프트 업체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바이오 업체 또 이런 데들이 꽤 많았다 이런 거예요. 업종별로 보니까 의외로 화학 업종에서 국민연금 지분이 늘어난 종목이 12개나 돼서 전체 53개 업종 가운데 화학 업종이 가장 많았는데 화학 업종 대표 딱 하나만 꼽아보세요. 화학 업종의 대표? 네. 혹시 그 배터리입니까? LG화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LG화학 배터리? 네. 근데 이게 배터리 업체로 우리가 많이 회자되지만 사실은 매출의 대부분은 화학 쪽에서 나거든요. 여전히? 여전히. 아 그래요? 그러니까 LG화학이 10.22%나 갖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보니까 11.06%로 이 정도면 꽤 많이 늘린 거거든요. 대용주니까. 대환유화, 금호소기화학 이런 업체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5%가 아니었는데 5%로 신규 편입이 됐다. 그래서 화학 업종이 의외로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거고요. 그 외에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이 10개고 그리고 제약이 8개고 그래서 이런 쪽에 신규 편입 및 지분 확대가 있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에서 원익QNC라는 회사가 7%대에서 8%도 지분이 늘어났고 유니테스트도 8에서 9%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소부장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요. 소재부품 장비. 소재부품 장비 업체들 꾸준히 좀 보십시오. 이건 정부의 정책과 전방산업의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소부장이라고 다 주가가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국산화하고 대체, 수입 대체를 해야 되는 필수 핵심 소재부품 장비 이쪽은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소재부품 장비 쪽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럼 어디를 뺐냐. 5% 이상 갖고 있다가 이거 조금 줄여봐 이렇게 한 데도 있잖아요. 대한항공, CJCGB, 남양유업, 제주항공, KMW, KMW 좀 줄였네. 대웅 뭐 이런데 24개 종목은 아예 5% 이상 보유 종목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냐. 1분기 말에 11.08%에서 서폭 11.10%로 그냥 뭐 조금 늘린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1.08에서 11.60.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대표 반도체 업체이다. 시총 1, 2위는 지분율을 조금 높였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들이죠. 네이버 어떻게 됐냐. 12.3에서 12.8 이것도 꽤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대장이라고 하는 셀트리온도 꽤 많이 늘렸습니다. 7.7에서 9.16. 현대차도 10.9에서 11.5 이렇게 늘렸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는 같은 기간 동안에 10%대에서 9.90으로 조금 낮췄고. 에시소프트도 아마 이익신율을 좀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11.8에서 11.15 지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종목의 주식평가액이 지난 1분기 말에 한 100조 4천억 정도 됐는데 현재 지금 현재 보니까 124조 그러니까 무려 23조 8% 이거 뭐 3월 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조금 상승률을 좀 덜하네 그런 생각이 좀. 워낙 크니까 그런가 보고요.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식을 조금 늘리고 있는 평가액 자체는 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화학업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이런 쪽의 대표기업들의 주식을 조금 늘렸다. 대체로 많이 늘렸다. 이렇게 분석이 됐네요.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따 또 우리 이종기 스몰캡티브 팀 팀장님이 또 나오시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를 제일 대면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기관투자가 선호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스몰캡 혹은 이런 코스닥 벤처 쪽에 업무를 하시는 이종기 팀장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수소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70배를 키운다고 하고 미국 일본도 수소 쪽으로 꽤 그런데 이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수소는 대한민국만 한다.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수소 경제 한다. 그래서 작년 초에 굉장히 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틈에서 보니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유럽 쪽에서 수소를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 수소 경제 한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EU 연합이죠. 유럽 연합이죠. 거기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8일 날 유럽 수소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보니까 EU 수소 경제 규모는 올해 25규로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5규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2030년 사실 2030년이니까 10년이니까 금방 갑니다. 188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소 쪽에 인프라라는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개 창출합니다. 이렇게 구체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 투자도 2050년까지 최대 633조를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EU가 유럽이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갑작스럽게 약간 좀 갑작스러워 보입니다만 이 수소에 대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기차?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뒤처진 감이 있잖아요. 유럽이. 그렇죠? 밧데리도 배터리는 한국이나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차는 뭐 테슬라고. 이제 뭐 아우디도 뭐 이트론인가 만드는 거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뒤처져 있는 느낌이니까 야 이거 수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EU 집행위의 발표를 보면 영내 각국과 에너지 자동차 화학 운송도 각 분야 기업이 총 200여 개 이상이 참여하는 민과 관 수소 연합을 결성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 이니셔티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재원을 기존에 두 배로 늘려서 1조 7500억을 쓴다라는 거고 또 혁신기금이 있는데 여기서도 40조를 쓴다. 그러니까 유럽투자은행에서 또 13조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쪽에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거고요. 당연히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도 이런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로드맵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도 굉장히 수소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빨리 안을 내고 또 현대기아차 등등에서 실제로 뭐 수소 트럭 수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이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의 수소 경제에 대한 구체안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도 기존의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 중에도 어쨌든 최태훈 회장과의 정의선 보회장 만남에서도 수소에 대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 수소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지금 채팅창이나 그 팟캐스트 댓글에도 보면 수소냐 전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나뉘어 계신데 전기는 뭐 아마 개인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기로 좀 많이 가고 상용 트럭 이쪽은 이제 수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나 하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언제 한 번 또 저희가 시점이 되면 또 한 번 자동차 수소 전기 이야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